디스코 팡팡 DJ들의 종합범죄 게이트입니다.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을 운영하는 업체 직원들이 이용객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요. 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티켓을 팔기 위해서 VVIP 제도까지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어린 여학생들의 팬심을 이용해서 10대들의 돈을 갈치하고 있었는데요. VVIP 제도는 한 장에 4천 원짜리 표를 50장을 사면 DJ가 함께 스티커 사진을 찍어주고 100장을 사면 손편지를 써주는 식입니다. 특히 VVIP는 단 한 명만 둬서 10대 학생들 간의 무한 경쟁을 유도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대한 단골 손님은 400장에서 500장을 한 번에 사면 데이트도 해줬다. 자신도 디스코 팡팡 직원들과 볼링장을 가봤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소유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디스코 팡팡 업장 역시 비슷한 제도를 두고 표를 가장 많이 산 사람한테만 DJ들과 회식자리에 참석시켜주는 차별을 뒀습니다. 자신을 VVIP라고 밝힌 한 여중생은요. 기존 VVIP가 달성한 실적을 깨야지만 다른 사람이 VVIP에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다른 여중생은 좋아하는 디스코 팡팡 직원 오빠의 퇴근을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실적을 채워줬다고 밝혀기도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팬이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사는 것과 좀 비슷한 건데요. 이런 청소년의 순수한 팬심을 이용한 것도 모자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 혐의가 또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무려 10가지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이용권을 대량으로 구매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이용권을 판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하는 청소년들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 대가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들을 직접 집으로 불러서 성폭행하고 협박하기도 했고 막차가 끊긴 손님들을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 또한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모텔에 감금하거나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는데 충격적인 건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들 일부는 합숙소 생활을 하면서 합성 마약류를 흡입한 정황도 경찰에 포착됐고요. DJ 연습생 일당에게도 피해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아 저게 디스코 팡팡이 그냥 단순 놀이기구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완전 범죄죠. DJ가 막 뭐 이렇게 하면서 흥을 돋우고 이러는 모양이죠. 야 이거 깜짝 놀랐네. 저런 짓이 일어났어요. Sega 이거 깜짝 놀랐고 아멘